이거 안 보이네 우리는 이제 수고살려서요 이제 있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 진짜 찍어줘왔어요 여러분 다들 해운대 핸스로부터 오세요 취할 때까지 먹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그걸 이렇게 때려줍니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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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아아아아아 이게 말이지? 아 왜 보여? 하나님이 왜 켜? 아이고! 아구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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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산으로 떠난다 겨울 여자인 어? 왜 저래? 3일이야 2박 3일 이거 안보이는데 아니 그냥 타면 제일 하얀 얘네가 있어 다 보고 쳤지 아 뭐야 50이야 이거 먹으러 왔어요 빛나요 어이씨 돌고 아니 저 실내로 해놓고 이렇게 추워지 빛나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진짜 쭉 가봤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제 스무 살이라서요 이제 이런걸 할 수 있거든요 아름다슈 나 또 정거주 먹고 싶어 질로? 질로? 야야 달달한거 살래? 청포도 받아 청포도? 청포도만 야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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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케아에 왔습니다 갑시다 우리 이거 들고 왔어요 여기까지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커요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커요 2층 가고 3층 가고 1층 가고 2층 가고 3층 가고 1층 가고 사달라고? 귀엽지? 19,900원이야 어때? 얼마라고? 19,900원 너 돈으로 사 너 돈으로 안녕 어디 눈코풀 있다고? 어머 사람이야? 사람이라니 강아지에서 눈코풀 있어 빼봐 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 팔이 힘이 안들어가 너무 짐을 많이 들었더니 부들부들 떨고 있어 우와 우와 힘쓰비 괜찮아요 물도 나와? 가운도 있고요 경기도 있어요 아니 그걸 왜 하느냐고 부부의 침이들 나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귀엽죠 갑자기 친구들 원하고 너무 귀여워요 또 사람들이 막 ser고 사람들이 오게 돈을 수익하고zag 살았다 못내낼지 알지 한다 산다 신발 다다다다다다 왜 잘돼 옷을 내놔 정국을 가려다 손으로 가는 중 다락 침을 맡겨놨어요 왜? 왜? 어떤데? 아 손이 좀 안돼 미친 거 아니야? 야 나 완전 작지? 미쳤다 미쳤다 여러분 이것 봐요 얘 귀엽고 화장실에도 가보자 여러분 미쳤는데요? 너무 예쁜데? 주차장주야 뭐지? 나 봐볼래 어때요? 이건 정말 예쁘죠? 집도가 완전 예뻐 입박하기 너무 잘했다 이 사람 문제집을 가져왔어요 어떤 사람이 문제집을 가져와서 여행하는데 공부 배포 안하는데 할 수도 있지 혹시 모르니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꽉 쳤어? 야 이거 내 모습 예쁘지? 이거 진짜 예쁘지? 이거 개 예쁜데 이거? 나는 옷만 가득하고 예쁘지? 이게 끝인데? 저 이게 끝이에요 김희 짜자자잔 어때요? 깔끔하죠? 오늘 우리가 뚜선이도로 먹을 겁니다 제가 좀 사람이 많으면 그래도 그냥 한 박스 사왔을 텐데 이게 바로 두 명이서 먹는 그런 양입니다 심지어 여기도 있어요 아무튼 저는 물이나 먹겠습니다 개밥이냐고 여기 네이클럽 있다? 네 네이클럽 있어 늘을 뻔했어 저희 즉흥적으로 들어왔거든요? 우와 이 밑에 눌러봐 나 쨍꺼할래? 나 상려하고 있습니다 쨍꺼할래? 이거 할까? 핑크색? 아니면 이거? 겨울? 어 겨울 할까? 2024 겨울? 너무 예뻐 갈끼하게 살았다 너무 예뻐 대박 바다 보러 왔어요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안에 들어갈 수 있나? 우와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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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가 어딨어 어때? 모래 봐주는 거 여러분 엄청 부드러워요 대박이다 진짜 너무 예쁜데요? 여러분 다들 해운대 해수룩 오세요 나 모래 들어오는 것 같아 아 이거 기분이 좀 맞춰야 하잖아 낭만이지 이런 게 하아 따영아 여기로 와봐 하아 반가워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너무 예뻐 뭐하냐? 이 미리 남자친구에서 주는 거야? 남자친구가 있어야지 남자친구가 있어야지 이제 바다를 다 보고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이자카야를 갈 겁니다 상현 한 번 더 찍을래? 그래 술 먹고 찍을래? 저희가 이미 이거 찍었거든요 알죠? 뭐 먹을래? 맛있다 이렇게 나왔어 이거 하이볼이에요 하이볼 제가 이거 하이볼을 먹어볼게요 술은 별로 안 나지 뭔가 술인데 술이 아닌 느낌? 밥 먹을 수 있으면 과일로 줍니다 복숭아 같은 거 맛있어요 여러분 라이브 좋아하나 봐 어떻게 생각해 이거 훅 갈 수 있어서 조심해 맛있다고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까? 면이가 말하기에는 그럴 수 없어요 훅 가? 네 훅 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셉테이크 나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재난 싫어합니다 둘이랑 같이 먹으려고 시켰어요 너무 추워요 밥 먹고 나왔는데 너무 추워요 저희는 이제 오락실 갈 거예요 야 김남 어딨어? 여기 와보고 싶어요 야 이거 봐 헐 왜 이렇게 새까매졌어 갈반나 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카페가 아닌데?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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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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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가 은근 잘 나와 카페 카페 cau Fun 카페 카페 yo 카페 카페 Ko 카페 왜저래? 왜저래? 형 나 예쁠그러워 gal 낭만 있죠? 낭만 하이벌 먹고요 2차로 숙소에 들어왔어요 저희가 취할 때까지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술을 먹기 전에 상쾌함을 먹어볼겁니다 26,500원? 먹어볼게요 어우, 냄새가 왜 이래? 그냥 이렇게 누가 같이 먹어? 아이고, 아이고, 컴온 아 아파 이거 떼야 되는데 잠시만, 둘, 셋 냥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있어요 어우, 빻대가리 없네 어른의 쓴맛 먹어봐, 이거 겁나 자작해 야, 우리 그림자 겁나 커 저 조명이 켰거든요 저기 뒤에 붓이 있나요? 아주 미쳐버리겠다 분위기 있죠, 분위기 술을 따라볼게 내가 좋아하는 노래 춰와줄게 뭔데? 임창균이야? 아, 뭘까, 너? 갑자기 계속 바뀌어 너무 많이 따랐다 야 미안해 너무 많이 따랐다 헷, 헷 헷 주지가 좋을게 짠하실래요? 그치? 이거 약간 아이스크림 그 부분만 많아요 텔레 몇쯤 맛있다 굿 굿 저는 원전은 못 먹겠어요 진짜 맛없어요 맛있는 게 뭐야? 과자야? 우리는 아직 애기다 언제쯤 맛있어질까요? 왜 초코 해몽을 먹을까요? 겁나 맛있어 여러분, 술을 먹을 땐 초코 해몽 치얼스 음, 많이 남았어요 나 남발같이 어 끝 저희는 초코 해몽이 좋습니다 물 한잔 마 예, 물 한잔 알겠습니다 라영이 팩을 빌려서 주는데 왜 이래? 나와! 난 잘 거야 못생긴 유애나예요 아니거든요 못생긴 유애나예요 아아 살려주세요 나는 못생긴 유애나예요 왜 저래 진짜 못나니 유애나래요 아! 이거 풍목해요 왜 저래?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해 아 남자친구를 사귀면 유애나한테는 비밀로 할 거야 왜 저래? 비밀로 해서 뭐하게 아! 너 빼고 다 알려줄 거다 바보 아니야? 그럼 걔네들 알려주겠지 안 알려주라 비밀로 말하면 되지 그럼 입이 싼에 내린거지 알려줘 그거 알아? 너는 애들은 티가 나 난 티 안 낼 수 있어 그래봐 한 번 왜 못생길 때 찍어 너네 앉아있잖아 누워있잖아 새끼야 살려주세요 너 발톱 자르고 싶게 생겼다 야 쫌 야 쫌 맛있지 않아 야 쫌 야 쫌 커피 완전 바다에 눈 떠있어 저희는 아침부터 패딩도 벗어 던지고 해수욕장이에요 야 나 쩌 가고 싶어 갈매기들한테 막 이뻐요 내가 폐구깡 같은 거 사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갈매기들을 위해? 이마트에서 나 폐구깡 더 보고 싶어 안녕 얘들아 나랑 사진 찍을래? 아이 가지마 여기가 갈매기들 좀 넘어가요 진짜 뭐야 이거 다 갈매기에요 우와 우와 소원이다 야 너 비드비드 괴롭히지마 도망갔잖아 얘들 일로와 안녕 겁나 이쁘죠 여기 바다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진짜로 뭐야 저게야 이거 보여줘 있잖아 안녕 안녕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야 같이 가 이거 같이 구워야지 아니 김나영이 저거 죽었어요 야 김나영 야 야 너 어디가 왜 야 고양이 누가 여기까지 오래 나 아무 말 다 했잖아 니가 아 아 귀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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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ßerdem 아 이렇게 맛있겠다 알 왜 이렇게 조용하죠? 원래 이렇게 조용했나요? 뭐지? 엥? 6시 영업 종료하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없나? 아니 주차장은 꽉 차있어 어느정도 알고보니까 여기는? 다른 일치였다 근데 6시 밖에 안해요 저희 3시 입장인데 너무 아깝다 3시간밖에 모르는 거야 한 8시까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럼 우리 밥 겁나 빨리 먹어야 돼 밥 먹지 말자 먹든가 하자 그럼 간식만 먹자 근데 너무하다 이거 때문에 사람이 없나? 여기 위치가 아니냐 근데 허리도 안 질러 기후도 안 움직인다며 진짜 전문으로 가게 안녕하세요 왔어요 스토피아 좋아 계속해 계속해 머리 깝다 깝시다 머리가 진짜 없었는데 눈물 났어 아니 진짜 한뱅개씩도 다 돌아요 미친거 아냐? 슬퍼 왜 여기로 나가냐? 긴나야 울어요 나 이거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봐보자 잘 스토이? 막 빙글빙글 돌겠지 뭐 나 이거 타면서 여기 옆에 거 봤어 나 못 봤어 근데 저게 진짜 순간대로 멈추잖아 그게 너무 무서워 야 안돼 야 안돼 너무 좋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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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so 바이도 웃어 땀 흘러고 어? 어 네 막 바이브 하하 진짜 비와야 여러분들 안 튀긴다고 잘 솔직히 하나만 터져야 되는 거 아니야? 나갑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디저트로 사러 갑니다 시시시시 안돼 이거 좀 봐 됐어? 배달? 이거 찍어 빨리 이거 찍어야 되니까 빨리 빨리 오 왜요? 아 빨리 먹자 나 먹을게 아 못다 이것도 깔까? 목맛이야 이거 안 썩는 맛인데 향료가 없어서 그런가 이건 먹을만해 잘 잤어 얘 빵가루 다 흘리는데 근데 잘리는 거 맞지? 어때 뭐가 더 맛있어? 얘가 훨씬 맛있어 오 야무져 어때 맛있잖냐? 응 나 크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있어 조르면은 역시 대단해 난 누가 범인인 것 같아 모르겠어 아직 그 3명 중 1명이지 응 나 맛있어 이거 사먹고 싶다는 거 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하나 더 찍힐 거 맞나? 진짜 맛있다 헉 세일치코 완전 부드러워 엄청 빨개졌다 지금 묶음도 빨개요 너 안 빨개? 묶음? 묶음은 어떻게 빨개? 뜨거운 거 느끼는 거 같지 않아? 이제 이거를 따봅시다 아래엔 소국수 얼마나 나왔을까? 포도향 나 어? 따라올까? 아 아 아니야 포도향과 홍소국수 향이 같이 나 아닌데 나 포도향 나는데 계속 맡아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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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향 나 나 갑자기 소동소리도 향이 이렇게 확 올라왔어 뭐 먹을까? 비유 재밌는 거 없어? 비유? 제가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소주구나 소주의 맛을 조금 알게 됐어요 너 왜 자꾸 혼자 말해? 미투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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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찾으러 가 진짜 왜 공부가 상대 버릴 수도 없어 어때요? 주차장비 신선하죠? 그래서 너무 참았을 거야 좀 더 웃는 건가요 지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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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지연아 지연아 사무소 이제 나가요 안녕 갑시다 불 꺼야지 불 꺼야지 불 끄겠습니다 알죠 저희 가요 이렇게 타올까 배주같이 없어요 타 봐라 가봐 바람 대박이다 식으면 누룽리가 안돼 식으면 누룽리가 안돼 아 근데 신기하긴 하다 어떡해 너무 목 아프다 이쁘다 이쁘다 개웃기네 진짜 아니요 난 나오면 안돼 어떻게 결제하시겠어요 이거 잡아줘 뭐 뭐 왜이래 왜이래 야야야 나 찌르지 마 카리 맛있게도 맛있게도 뭐라고 찍지 말라고 나 그걸 찢으랬는데 왜 저희는 이제 갑니다 재밌었나요? 재밌었는데 유애나가 유튜브를 찍어서 좀 걱정이 돼요 유애나가 얼마나 편집을 난장판으로 열심히 해보세요 편집할 때 난장판일 거 아니에요 알고보니깐 잠이 필요로 날 집어넣으려고 하셨던거죠? 이미 집어넣었어요 솔직히 저희 갑니다 이제 3일 연속 3일 연속 3일 연속 걸었어요 이렇게 여행가면 이렇게 됩니다 집사키로 나 여행 맨날 갈아 뭐라고 싫어 아 너무 피곤해요 잠을 자는으로 집이 아니니까 필요가 빠요 너무 힘들어 진짜 그렇지만 재밌었다 진짜 너 그렇게 훔쳐가지 않겠지? 우리꺼 만들었잖아 나 이빨이 튕겨나고 났어 나 진짜 확인한다 그러면? 나 그거 확인하고 올게 그래 나 같이 가 아니 나 같이 가 아니 이걸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지 집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갔다 와라 아니 지금 왜 이렇게 못 빠져나가 진짜? 나 이거 하나가 더 생겼네 다시 파악 나 같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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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야 여기 전주야 전주 가는 버스야 왜 너만 왔어 근데? 너만 왔냐고 너만 왔냐고 왜 너만 왔냐고 왜 너만 왔냐고 왜 이렇게 못 잡아라 들어 나 화장실 급해서 잘 걸어 잘 걸어 화장실 좀 뭔데 여기서 아연아 뭐라고? 아니요 빼빼로 뭐? 아니요 어 엄마야 미친거냐? 이것도 먹어라 그래 저거 가져가세요 싫어 왜 자꾸 빼빼로 뭐하냐 나 이거 흔들림이 안 돼 그래 이런 문제 얘 휘다다 좀 더 강아지 놀아